커피 쏘기 전 스태프 진짜요? 진심으로? 왜 나오는데? AB6IX 벌써 정산 받았어? 원래 크게 낼 사람은 크게 놀아야 된대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도 엄청 많아 몇십 명이지? 72명인가? 진짜? 오케이 72명 커피내기 그럼 현무 선배님이랑 영민이 형이 해서 해주세요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 현무 형 카드 있어 오케이 무조건 진다는 거죠 아 네 거의 져요 거의 갑니다 가위 바위 저 형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와서 저거에 막 오 오 이러네 가위 너무 재밌으신 거 아니에요? 가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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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위바위보! 아싸! 아싸! 야 내가 보니까 호부 형 낚으려고 이거 한 거네. 나 당했어. 그래 당했어. 아 이명민 타짜네. 다위바위보 못하는 거 거짓말이네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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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하는 거야. 그래 뭐 해야지.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이야? 편안해. 나쁜 거야. 다 드셔야죠. 예 수고하셨습니다.